마음이 무겁고. 이 나비가 이 머리에 나비 하얀 나비라고 그러잖아. 누가 가시면은. 나비가 아직 머리에서 빼기도 전에. 내 마음이 멍들었다. 그 나비 어떤 분이 상문을 뀌었을까. 사실 6개월 전에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러 갔어요. 그래서 굉장히 무겁구나. 그래 내 부모 돌아가셔서 마음 무겁고 내 향기 뭐 그런데 여기가 숨이 안 쉬어질 만큼. 고통도 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몸도 밑으로 지금 목소리가 그러잖아. 싹 몸도 밑으로 깔아앉는 거. 자식 하나 있어요. 그 자식을 보고서라도 일어나야 되는데. 지금 딱 일어나지 못하고 상문이 굉장히 말려있다. 내 남편이 그렇게 된 것도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지금 주체할 수 없는데 아이도 아직 어리고. 이런 상황에서 좀 현실적인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. 사실은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데요. 저희 이제 신랑 총각 때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나봐요.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신랑이 이렇게 되고 나서 시이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신랑이 총각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보험을 들은 게 있었나봐요.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나봐요. 총각 때니까. 근데 그게 이제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잊어먹고 있으셨던 거지. 우리 신랑도 이제 잊어먹고 있었고. 근데 그게 이제 사망보험금이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게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신랑 하늘나라 가고 최근에 앓은 거예요. 앓았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제가 와이프고 아이도 있고. 근데 저는 그거를 시어머니가 받았으면 당연히 저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. 지금 그것도 뭐 저한테 이런 방구 얘기도 없고 시이모님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.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너무 깜깜해요. 시이모야. 네. 주둥아를 찢어버리고 싶네. 시이모를. 근데 그 가만히 있어. 네네. 당신은 너 가만히 있어. 당신은 신랑을 잃었지. 그치? 시이모니는 아들을 잃었어. 참 머리가 나쁜 거예요. 아니면 당신 생각만 하는 거예요. 내가 봤을 때는 그 시이모니 돈이 있어서 뭐 할 건데. 천억 있으면 뭐 할 거고 백억 있으면 뭐 할 건데. 만억 있으면 뭐 할 건데. 아들을 잃었는데. 돈 갖고 비교를 하고 있니? 그 보험금 안 줄까 봐. 시이모니 아픈 가슴. 그건 안 보이니. 돈 줄까 안 줄까 네 머리 너 네 신랑 육개월밖에 안 됐다며. 그러면 네 머리 너 죽은 신랑 생각 안 나디. 돈만 보이는 거니. 근데 저도 아이 됐고 살아야 되니까요. 그러면 니가 지금 시어머니가 그 돈 줄지 안 줄 줄 니가 알아? 지금 거기에 너 신랑 아까 나비 꼽았지 그랬을 때는 나비가 마르기 전에 꼭 이렇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기다려줘서 3년이 돼서 기다렸는데 안 됐을 때는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. 제 아들 묘에 풀다 말랐어. 근데 거기에서 매눈이란 년이 우리 시어머니가 몸 탔는데 안 줘요 이렇게 있을 때는 너네 시어머니 마음은 오죽하겠니? 어? 나는 있지? 너네 시어머니가 그 보험 있지? 안 주지 않아. 어? 자네는 나이가 어리니까 훗날에 결혼을 해서 다른 남매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어머니 마음에서 아들 일은 슬픔도 큰데 맨홀이도 놔줘야 되겠다 그 마음도 있고 그러나 자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. 딸이요. 그 손녀한테 그 돈은 고사랑이 갈 거예요. 어? 당신이 신랑 앞으로 된 땅문서고 그 보험문서고 손녀한테는 고사랑이 갈 건데 당신 마음을 몰라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굉장히 비급하네요. 굉장히 미친년이네요. 지의 엄마는 뭐 시어머니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매라면 초과 이런 소름 아들 이런 소름 한 번만 생각을 해줬더라면 그런 마음을 했으니까 언니한테. 그리고 자기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니의 마음 그 하나 헤아리지 못했을까? 그리고 뿌르르. 왜? 시어머니가 그 돈이 시어머니가 아깝대요. 그 돈 자기 그거 타먹으니까 시어머니가 아까워서 당신한테 꼰지는 것밖에 더 됐겠니? 아니 저도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모님이 동생 분이신데 사실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. 그런데 이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그거 받을 수 있겠니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물론 어머님은 아들을 잃었지만 저는 남편이면서 아예 아빠예요. 그러지마. 언니도 애 엄마잖아. 만약에 언니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 언니는 어떨 것 같아요? 언니는 어떨 것 같아요? 언니 같으면 이제 6개월 됐는데 다 그냥 하루하루 밥 물에 말아먹는지 국에 말아먹는지 뜬 놈으로 재심 지낸 분이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. 시간을 좀 주시고 자기 아들의 자식이에요. 애비 없는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. 훗날에 언니에 재혼했다고도 친아빠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걸 갖다 시어머니는 내가 봤을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. 그 돈은 받아요.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시고요.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정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당신 신랑을 진짜 사랑했고 애 아빠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기다려줬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물론 어머니인데 힘드시겠지만 저는 저도 지금 저도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이모님이 그렇게 오셔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모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 휘둘린 거예요. 사실은. 이간질에 잘 논다. 거기 휘둘리네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. 이간질에 잘 논다고 돈이 굉장히 무섭기는 무섭구나. 한 사람은 자식을 잃어 한 사람은 사방을 잃어. 거기에서 둘이 감싸주고 어머님. 아니면 또 어머님은 며느리를 보면서 자기 자식이 생각하면 아가야 이렇게 전화를 판국에 돈 갖고 언제 주냐 안 주냐 실경이 하고 있는 모습이 꼴 좋다 그러나. 돈 줍니다. 당신 시어머니 그렇게 개영하지 않습니다. 응.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너무 아까라 닦으셔요 응.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한데요. 그 정도였다면 제가 말했으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통 지금 마음속에 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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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이러고 있잖아요. 그렇죠? 돈 준다고 공수 내렸잖아요. 저한테 찾아오세요 틀리게 맞히셨냐고 돈 준다고요.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? 안 믿어도 돼요.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세요. 좋은 마음으로 마음속이라도. 내 신랑이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. 내 신랑이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. 마음속으로 진짜 진심으로서 빌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아가루 닥쳐서 해서 그 말에서 미안합니다. 그런 슬픔에. 그렇게 느꼈다가 순간적으로 돈 한마디에 사라졌다는 게 굉장히 부녀로서 불쾌해서. 시어머니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 그 이모의 뱀같은 해에 농악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. 돈 나오니까. 그리고 돈은 당신 앞으로 안 갑니다. 손녀 앞으로 갑니다.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만약에 손녀가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당신한테 돌려줄 겁니다. 단, 손녀한테 주라고. 걱정하지 마세요.